들으면 킹반은 중국어 표현 시간입니다. 앞의 170개 문장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해? 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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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취는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선취. 선취는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감탄문에 쓰이면 책망이나 비난을 나타납니다. 이 의미가 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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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취 말에 책임을 지다. 말하면 그것으로 결정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야? 아니면 A냐 B냐의 선택은 본문인데 아니면 네가 말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냐? 즉 누가 대장이냐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진행되지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사랑대왕을 책망할 때 쓰는 얘기죠. 누가 모른대? 반문이죠. 누가 모른대? 안다는 얘기죠.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누가 모른대? 하는 식으로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가슴 아픈 말이죠. 자 B는 전치사죠. 뭐뭐에 비해 너에 비해서 강하다 세다라는 의미죠. 누구나 다 너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음운대명사에 활용해서 임지를 뜻하죠. 뒤에 또가 있으면 아무나 다 너보다 낫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누가 그래? 뒤에 사실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나는 화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죠. 누가 그래? 하고 반문하듯이 묻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말한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나는 그런 말 안 하시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찾아가세요. 부탁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 이야기야 모르는 척 하기는 뭘 모르는 척 해? 아니기는 뭘 아닌 척 하고 있어? 아니기는 뭘 아닌 척 하고 있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끝없이 떠드네. 끝없이 떠드네. 안 힘들어요? 수어 치 매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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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레이블레이야. 수어 치 매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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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레이블레이야. 여기서 치는 시작을 나타내는 방향 보죠. 매이완 매이완 끊임이 없다 끝이 없다고요. 레이블레이야 하는 것은 형용사와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쓴 정반의문문이죠. 그 사람이 한 일 별로예요. 타 쩌젠스 빤 드 뿌 드 머양. 타 쩌젠스 빤 드 뿌 드 머양. 여기 원래 빤이라는 동사가 한 번 더 써줘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정태보호는 목적어를 못 가져요.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뽑아야죠. 이게 정태보호죠. 그쵸? 부정 모양이라는 표현 많이 쓰여요. 별로예요. 쩌젠이 부정 모양. 부정 모양. 별로예요. 타 쩌젠 모양. 걔 어때요? 타 쩌젠 모양. 걔 어때요? 부정 모양. 별로예요. 그런데 자, 반쩔젠 모양은 반듯 부정 모양인데 앞에 동사 생략할 가능성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너무해. 타 쩌젠 모양은 반듯 부정 모양입니다. 타일러의 용법이죠. 강조 용법이죠. 이 사이에 형용사를 많이 넣죠. 정말 너무해. 뻥이죠? 정말 어이없네요. 타일리 부 러. 악보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표현으로 된 거예요. 정말 촌스럽네. 타이툴러. 타이툴러. 이 흑토 자가 쓰이면 촌스럽다는 뜻으로 쓰이죠. 형용사로. 안 들려요? 킹은 두었다가 뭐에다 써요? 타이툴래요. 쟝얼도 깐스믄 용도. 타이툴래요. 쟝얼도 깐스믄 용도.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쟝 잘하다 했듯이고요. 타이툴래요. 결과보의 의문문을 만들 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할 때. 타이툴러마 해도 되고요. 타이툴래요. 라고 해도 되죠.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귓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라는 거죠. 다 했어? 끝났니? 왈러마. 왈러마. 하루 종일 중활되니까 너 말 다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러마가 붙이면 이미 완성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완성됐느냐 안되냐를 묻는 거예요. 여보 왜 소리지르고 난리야? 왜 쟤쌘머? 왜 쟤쌘머? 여기서도 느낌표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책망이나 피난. 시끄럽게 왜 소리지르고 난리야?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소리지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원, 비에렌, 취. 원, 비에렌, 취. 물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었을 때 뺑뺑이 돌릴 때 쓰는 말이죠.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너한테 묻는 것이 바보지. 원니, 예스, 바이원. 원니, 예스, 바이원. 여기서 바이 형용자 바이는 흰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헛되다는 뜻이에요. 너한테 묻는 것이 헛되게 묻는 것이지 라는 의미로 써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너한테 묻는 것이 바보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안 해. 나 안 해. 워 부가 안 나. 워 부가 안 나. 상대방이 나 안 해 하면서 집어 던져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들으면 더욱 힘 받는 중국어 문장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중국어를 재미있게 익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만 듣지 가급적이면 쓰지는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